7군을 때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투하우 3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2B 4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몸쪽 2구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1벌 1 트라이 1호수 정면 1호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1회 말로 갑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 추수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1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공은 송곳처럼 꽉 찌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3구 타격 3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1앤 2입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3드라운 8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2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높게 뜬 타구 좌측에 파울 1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5개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리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높았습니다 152km 빠른 공 1앤 1입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 2구요 1벌 2 스트라이크 4구 타격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2회초로 가겠습니다 2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2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타석의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3리 4개의 홈런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1루에서 멈칩니다 5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시즌 5할 오픈 1리 3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정리한 3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6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지진 4할 7리 2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1벌 1 스트라이크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앤 2 빠졌습니다 2벌 2 스트라이크 루킹 스트라이크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크럭스 선수입니다 1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5번 타자 최준석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푼 7리 1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던제고 들어갑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노아웃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초구가 높네요 원볼입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됐습니다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1루 사실 무사 1루에서 번트되는 타자 입장이 제일 부담스러운데 뭐 속도도 좋았고 방향도 좋았고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김성욱 선수입니다 1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스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빠집니다 원 볼 투 스트라이크 4구째 원앤투의 카운트 높게 뜹니다 우익스 쫓아갑니다 4구 파울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5구째 5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스 갑니다 좌익스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등번호 25번 선수입니다 시즌 4R 3푼 4R2 3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높게 떴습니다 우익스 쫓아갑니다 초구 파울 투아웃의 주자는 2루 2구는 몸죠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아셨네요 1앤투 4구째 4구 타격 좌측 3루 스킬을 넘기는 안타가 됐습니다 5개의 9번 타자 훈시현 선수입니다 시즌 3R 8푼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초구 돌려봅니다 핫스윙 변화구 타격 1호수 1로 선구 3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3구로 스트라이크 2구 2벌 1 스트라이크 4구를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4구 파울이 되면서 2앤투입니다 5구 때립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5개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리 4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익수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2번 타자 홍성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분 8리 1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공의 움직임이 아주 묵직한 게 힘이 느껴집니다 원앤원입니다 1루쪽 파울입니다 타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1루에서 멈칩니다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2구입니다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1호수 직선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센터쪽 갑니다 센터쪽에 안타합니다 안타합니다 타석에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1루 견제입니다 주자는 1루 초구는 몸쪽 2구를 때립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탐노스 정리한 1루에서 아웃됩니다 3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변하고 바깥쪽 빠졌습니다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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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3루 때립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2아웃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3루쪽 파울 1&1의 카운트 빠집니다 2벌 1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4구 파울이 되면서 2&2입니다 5구 파울입니다 2&2의 카운트 6구 타격 6구 파울 2&2의 카운트 센터쪽 큰 타구 2&2의 카운트 초구는 터스윈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잡았고요 그리고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5번 타자 5번 타자 최준석 선수입니다 5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1루로 물러갑니다 5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150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윈 3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타석의 7번 타자 김성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낮았습니다 1볼 때립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8번 타자 등번호 25번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는 빠집니다 1볼 뱃 돌지 않았습니다 150km 빠른 공 3구 스트라이크 2볼 1 스트라이크 다구째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5구는 파울 투아웃의 주자는 1, 2루 6구째 6구 스윙 삼진하우 결국 위인구에 당하고 맙니다 탈로는 2루 1루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낮았어요 2볼 자, 지켜봤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구는 완벽했습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5구를 때립니다 5구를 때립니다 5구를 때립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갑니다 5구는 파울 바깥쪽 들어옵니다 3진하우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안타합니다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9번 타자 홍성원 선수입니다 59째 던집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말로 위기를 맞는 NC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때렸습니다 아웃 저거 상당히 고통스럽죠 몸에 맞았습니다 3도 주자 허업으로 들어옵니다 점수는 2대0 말로 찬스에서 다음 타자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주차감이라면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말로 홈런 이용규 시즌 3호 홈런 점수는 6대0 타석의 3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변화구 높게 옵니다 1벌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잡았습니다 9아웃 4번 타자 양준협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떴어요 초구는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이번 이닝 참 고전하고 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1루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6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엔시다 이노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훈시현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지금은 몸쪽 변화구가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요 슬라이더인데 방향이 아주 좋네요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때립니다 1루수 1아웃 됐습니다 1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1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150km 빠른 공 3구 맞겠습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4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투구수는 55개 5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낮게 들어오는데요 1벌2 스트라이크 7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2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6역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6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NC의 두 번째 투수 윤수호 선수입니다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1루수 정리하 직접 베이스 터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잡아당깁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9아웃 다석의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잡았고요 아웃 스코어는 6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초국 몸쪽에 낮았습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스윙 볼카운트 1앤1 1앤1의 카운트 3구 몸쪽 155킬로미터 155킬로미터 빠른 공 4구 때립니다 1로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터치 다석의 4번 타자 크럭스 선수입니다 1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1볼 65구 째 던집니다 때려냅니다 안타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최준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9아웃 6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152킬로미터 빠른 공 3구 빠집니다 1앤2 다구째 몸쪽 공의 스윙 3지나운 잘 룩 1루 스코어는 6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2스키 넘겼고요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됐습니다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김종모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스 정리하 1루스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스코어는 6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성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파울 주자 없는 상황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타석에 8번 타자 등거로 25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높게 날아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9번 타자 훈시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봄쪽 공을 때렸는데요 1루수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6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원아웃 타석에는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구아웃 타석의 6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3루쪽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좌중단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이동수 지진 3호 홈런 점수는 7대0 타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7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들어 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백끝에 걸렸어요 2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탄노수 직선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겠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몸쪽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152km 빠른 공 3루스 정면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스코어는 7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1루스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에 뺏돌아갔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되지 못했고요 번트 자세 번트 됩니다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베타 최용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쫓아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자 지금 베타 작전 성공입니다 타석의 김종모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8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스크럭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 주자 없는 상황 2구는 높았어요 155킬로미터 빠른 공 1앤1입니다 3구는 헛스윙입니다 1앤2 불카운트는 1앤2 바깥쪽에 스윙 3진 5번 타자입니다 5번 타자 최준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앤2 2타수 1안타 2중5킬로미터 5 cleaner 감사합니다.